사건번호 157. 전용비명. 뒤통수 사건. 누가 다 썼어. 폭행죄의 공동전공으로 피서하는 바입니다. 귓방망이 때렸어. 안 때렸어. 내가 때렸어. 지도인들은 조금 전에 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. 당신도 범주자. 거짓말하면 죽일 거다. 야 이 새끼야. ven이 크림 진짜 맛있다. ven이 크림 맛있지. 밥 뒤에 먹고 죽것도 맛있고. 소스에다가. 계란 마지막에. 그것도 맛있게. 차가 보통 물었거든요. 오늘 어차피 알아듣는 콘텐츠로 인사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. 형님. 왜 해코지라도 할까봐? 나라면 죽인다고 그랬지. 죽일 거라고 했다. 너 도라의 정신병자지? 종석이 어디 있어?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다. 거의 많이 왔습니다. 아이고. 어 키 진짜 커. 아 동훈이 더러웠다. 왜 그래? 진짜 이 액션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? 좋네. 오늘 막 이따 게임하고 막 그래요? 네. 어차피 저희도 뭐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편하게.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. 뭐 하는지. 영화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뭔가. 헬기 뜨고 막 이런 거 아니야? 거기 진짜 그 역할 맞죠? 뭐야? 뭐야? 진짜 그 역할 맞죠? 뭐야? 뭐야. 왜 이리 젖은 거야. 아 진짜 뭐야? 잠깐만. 누가 나 때렸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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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때렸어? 아니 말해줬네 형! 여기 맞았다니까! 여기 여기 두 방! 원한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깐 카메라 도구 있는 거였진 않고 혹시 때리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? 아 시간 충분하다니까요! 제가 이렇게... 아 왜 딴 데 보세요? 뭐야! 잠깐만! 아 뭐야! 야 이거 와 있지! 벌써 높여 만다니까 진짜! 아 나 진짜 맞았다니까! 농담 아니고! 아 런닝맨이 이런 거예요? 아 항상 못 믿어요! 이게 녹화한 거 확실하게 맞으신 거예요? 진짜 확실하게 맞았다니까요! 일단 미치고 합니다! 뭐야? 미치고 합니다! 미치고 있었나봐! 여기 뭐야! 잠깐만! 아 뭐야 진짜! 아 카메라가 있어? 아 종국이 형이랑 재석이 형은 어땠어요? 지우 누나랑? 아 나를 체포한 거 아니야? 나?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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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뭐라고요? 저 말씀은 함부로 하십니까? 아니, 저 자리하세요. 내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맡아보는 거 아닙니까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걱정하지 말고. 아이, 나 참. 선생님. 선생님, 그렇게 저, 저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. 웃는 일을 만들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저기. 죄송한데요. 네가 맞냐고. 네가 불리하니까 말하자. 맞았다고. 아니, 양쪽을. 그만 얘기해. 불리하니까. 진짜. 말려주지 말고. 진짜 같았어. 괜찮았지? 그만 얘기하라니까. 저, 저 모든 건 법 중에서 가리면 되니까 좀 기다리고 계세요, 아저씨. 아이, 나 참. 아유. 저, 저. 맞아, 저 사람 분이야. 저 사람 분이 내 귓방만 이렇게 때렸어요, 귀를. 저, 봐봐, 저, 봐봐. 분명히 있어, 저 중에. 위자료 엄청나게 청구할 거야. 와, 인상 봐라, 인상 봐라. 인상 봐라. 야, 내가 누구한테 받았을까. 가고도 정권. 와! 저. 저.